로봇청소기 안녕! 사랑하는 여자의 사랑입니다.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승리가 집에서 너무 재밌게 노는게 바로 로봇청소기에 앉아서 놀아요. 그럼 한번 보실래요? 우리 승리의 일상은요. 로봇청소기를 타고 노는게 일이에요. 그쵸? 얘 또! 자 다른차를 타자. 우리 승리는 자동차 안탑니다. 우리 승리는 로봇청소기를 타요. 출발! 우리 승리의 자동차. 로봇청소기 자 차를 바꿔탔습니다 승리가 오오 사랑이도 도전! 무거워 못가고있어 우와 승리는 잘타네 사랑이 무거워서 안내요 자 자동차를 바꿔서 승리 출발 여러분이 로봇청소기 힘이 딸리나보다 못가고있어 아이고야 승리야 예 출발 야 우리 승리פ 해주주는 сил 공포 너무 승희야! 오오오! 이야, 승희가 어쩌다! 우와 탑승! 사형이도!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타듯이 했냐? 와 완전 전동기구인데? 무거워서 그래 안녕